아오오오오옹 저는 입절할게요 저는 입절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리치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마지막이죠 금요일인데 또 어김없이 반국 했네요 어제 큰 수익으로 마무리했는데 오늘도 좀 큰 수익으로 이번주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. 네 이번주 마지막 매일이죠. 금요일. 손실이든 수익이든 본장 때 또 다들 갈리시니까 대응 잘하셔서 꼭 오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본장 5초 남았네요. 스타트입니다. 다들 송투하세요. 방 열렸대요. 가방을 빼네요. 아따 시원자랑 빼네. 일단 수익 확보가 중요하니까 투계약 정리할게요. 투계약 입절하고 한계약으로 홀드에 가겠습니다. 수익 확보가 중요해요. 저 여기서 입절할게요. 80만원가량 나머지 계약서 한계약도 정리하고 좀 반망하다가 신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. 무리 안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번 메트로 지닐 해볼게요. 편단 15107 하고 물타야 되네. 정리해. 아 무섭다. 세계랑 입절하겠습니다. 수익 확보가 중요하니까 좀 소심하게 내면에야지. ину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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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입절할께요 저는 입절하고 예..건망하겠습니다 한계영맘 메주를 한번 보내볼께요 2개 약 더 물 타볼게요 전 4개 약 입절할게요 4개 약 질했습니다 여긴 입절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일 매일 손실이 났던 주말에는 다 잊어버리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주말에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하네요 저도 그럴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방송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